5장 사망과 음부를 가진 신크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은 게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설국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무시무시한 권세들인 사망과 음부도 통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소독을 피우도록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흑암의 영역입니다. 즉 흑암 자체 아무런 질서도 없는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주권자들의 눈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고 주권자들의 손이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음부 역시 소름 끼치는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악의 권세들과 공포의 권세들이 높이 자장하고 있으며 무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웠답니다. 악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느 곳에도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도록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뻐합시다. 소란스러운 곳 저 위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세토록 통치하십니다. 우주의 어느 한 지역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곳은 없습니다. 만사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과 혼돈이 통치하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악의 진실로 영원토록 왕자에 앉아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만일을 통치함을 확신하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망과 음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사망과 음부의 통치권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음을 살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영역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을 요한은 인자같은 이라 묘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께 기하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인식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육체로 그어 하시던 동안에 보았던 못자고와 다른 인성의 흔적들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열쇠들이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뼈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신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인성이 신성과 별개로 하나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고 간단히 묘사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명백하게 신이십니다. 한금 첫대 사이에 서 있는 그 신비로운 사람을 감싸고 있는 영광스러운 강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영년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나스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빛은 특별한 빛이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빛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대석주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들의 빛도 아버지의 역과 동일하며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형상을 취하여 신성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스리시고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고기와 파도로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영화롭게 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리포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열쇠의 비유를 사용하는 의도는 의심할 것 없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합법적이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두 가지 사정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합법적인 통치란 이런 것입니다. 왕들이 왕국의 통치를 받는 성읍의 입구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성읍의 시장, 고위관리 또는 지사가 형식적인 열쇠를 선물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그 성읍의 합법적인 소유자여 정당한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합법적으로 그러한 그 어두운 영역들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며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주권으로 그 영역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는 열쇠가 실제적인 소유와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대로 사는 사람이 열쇠를 그 집 주인에게 돌려줄 때는 집 주인이 그 집을 다시 자기의 권리 아래 두게 됩니다. 그런 행위로 그의 소유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합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악한 괴개들을 억제하거니와 그것들을 자신의 선한 계명에 이바지하고 이용하심으로 실제적으로 무덤의 문제들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며 음부의 모든 음모들을 처리, 치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최고이십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분의 나라가 어떤 영역이든지 그곳에 그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음부라는 뜻이 다락하고 저조받는 영들에 그하는 영역을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원어는 하데스입니다. 그것은 영들이 그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는 천국과 음부 두 가지 모두 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천국과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것입니다. 육신을 떠난 영들이 지금 어디에 그하고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벗어난 상태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철문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고입니다. 모두가 하나하며 찬송하도다. 아버지의 영광이 광채신 그리스도여 영혼 무궁토록 찬송받으시리로다. 이제 다음 몇 가지 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유능해지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열쇠들이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런 권세의 열쇠를 가진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열쇠의 교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대지로 여기에 언급된 이런 열쇠들의 능력은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열쇠는 무엇보다도 문을 여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자신의 성도들이 차례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달아와는 우리 주님의 손에 황금 열쇠를 잠을 통해 꽂아 진주문을 열고 의인들을 영들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난 영으로서는 낙원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갇혀있는 무덤의 문을 여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는 순서대로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역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 사망의 감옥에 꽂혀있는 모든 문빗장의 고리들이 다 빠질 것이요. 무덤의 거대한 철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구자주의 손에 황금 열쇠가 넣여 있습니다. 사망은 수억의 시체들을 그의 보고에 헛되이 모아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사로잡은 것들을 풀어놓게 될 때 사망은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순식간에 그의 모든 보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란 애교면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도 너외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갈비뼈 하더라도 뒤에 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그들을 대속하셨으며 그들의 썩을 육신은 성령께서 그하시는 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신 것 중에 한 부분이라도 잃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대속주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소유 중에 일부라도 빼앗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이런 날이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그러나 열쇠는 또한 문을 잠그는 데 사용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안에서 잠그기도 하실 것이고 밖에서 잠그기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에 놓고 잠그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놓고 황금련일수로 잠글 것입니다. 슬픔과 죄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잠겨진 성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도다.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그들의 높은 지로부터 달아가거나 그들이 겪은 모든 구원을 맛본 후에 멸망할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안전한 장소입니다. 성도들의 원수들이 드나질 수 있었던 문들도 이제 굳게 잠길 것이고 굳게 잠긴 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문을 이렇게 닫아물어서 한쪽은 어둠 면이 된다는 것이 불신작에 대해서도 열쇠로 천국문들을 잠그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을 때는 신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와서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비통하게 주여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라 부르짖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윗의 자손이 닿으면 아무도 열자가 없으며 그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단 사람의 영혼에 극률의 문을 닫으면 그 철빗장이 결코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그리도께서 여러분의 면전에서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자신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의 바깥 어둠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열쇠로 해결치 않고 죽는 모든 죄인들을 천국 밖에서 가두었으며 모든 죄를 천국 바깥에 거두어 두었으며 모든 유혹과 모든 불화, 모든 고통과 사망을 천국 바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악마의 모든 시험들을 천국 바깥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개가 으르렁거린 소리가 새 예루살렘의 백옥의 성곽을 가로질러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쇠는 열고 닫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관련하여서는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들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가두어 두는 데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박대하던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누가 보고 16장 26절입니다. 그리도께서 자신의 열쇠로 타락한 영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집행유예로 휴식할 수가 없으며 특사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갇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도께서 그 갇히신 열쇠로 사단을 가두어 놓습니다. 사단은 천년 동안 묶여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슬을 쥐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입만을 깨서만 이 예빼물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찬에게 유혹이 없을 때는 구세주께서 그 억제시키는 능력으로 적장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원수가 홍수같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련이 임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덩이에 있는 사자의 모든 으르렁거림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자는 결코 으르렁거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그 복된 날에 예빼물 결박할 그 열쇠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오 최후의 승리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이상 땅위에 죄가 없겠고 악은 음부에 소름 끼치는 동굴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날이 인자여 중보자이며 우리 주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고 닫고 아래 거두고 밖에 가두는 것이 열쇠하는 일입니다. 열쇠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심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동양에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이소의 열쇠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열쇠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있는 모든 이들은 통치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는 영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들은 금생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생에 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 그리스도께 봉쩍게 해야만 합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안에 모든 불꽃은 인자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되며 모든 쇠사슬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표식이 찍혀 있습니다. 이 경고치 않는 자들을 강제로 공포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지만 거만하게 뽐내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거역할지라도 자신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차고에 매여 있으며 그들의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게는 자신의 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와 같이 계속 마음을 완구하게 하고 여하가 누구간데 우리가 그 말을 듣겠느냐고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성이 합력되는 그 무선 밤 날 밤에 벨사셀 왕과 같이 그들의 허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뇌로 그들의 손을 묶고 절망으로 그들의 혀를 깨물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들에게 거절당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을 멸망시키는 위로만 개시하십니다. 음부에 있는 타락한 자들이 겪는 무선 공포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전에 그분께서 은노를 내밀 때 그들이 그것을 만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해결치 않으리나여 그들을 철장으로 영원토록 두들겨 부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여러분이여 보고 놀라시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강제로 굴굴복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의 당황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들, 당독에 그리스도의 성호를 저주했던 자들, 전 나셀의 사람을 대적하는 쓰다쓴 말들을 짓거릴 때만 즐거워했던 볼테루아파와 톰페인파 사람들, 그들의 당황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비활한 자라고 멸시하고 짓뭉개 버리겠다고 말하는 자가 자신이 멸시하던 그리스도에게 짓뭉개진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당황해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